카리피 재단 미술관이 왔는데요. 지금은 룰레사항원, We the Trees, 우리 나무들, 이 전시회를 하고 있는데요. 7월 12일부터 11월 10일까지 하고 있는 전시회인데 지금 나무들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서 그런지 사람도 많고요. 나무에 관련된 전시회를 하는데 전시회 자체가 색감이 너무 좋고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전시회인 것 같아요. 이제는 루마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